한밤중에 깨거나 수면 패턴이 들쑥날쑥해 숙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. 이런 아이들을 위해 필립스가 LED 취침 등 마이버디를 출시했습니다. 조명에 알람 기능까지 접목시킨 마이버디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. 필립스의 LED 취침 조명 마이버디는 어린이의 규칙적인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제품입니다. 일어나야 할 시간과 자야 할 시간을 각각 해와 달 모양의 조명으로 표시해서요. 아직 시계를 보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언제 일어나야 할지 언제 자야 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. 특히 마이버디는 어린아이를 닮은 디자인으로 제품에 대한 친근감을 높였고요. 뾰족한 모서리 없이 둥글둥글하게 마감해서 아이들이 제품을 만지거나 가지고 놀아도 다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. 또한 일어나야 할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.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해모양의 조명이 뜨도록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아침 시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. 마이버디의 모자를 누르기만 하면 몸 전체에 불이 들어와서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책을 본다든지 엄마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마이버디는 고효율의 LED 조명을 적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밤새 켜두어도 전기류 걱정이 전혀 없고요.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칼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